직진? 와 잠깐 나 핸드폰 빠지는 상상 있어 조심해 꽉 잡아라 핸드폰 빠지는 상상 있다 이제 깊을 것 같아 여기는 이제 깊겠지 워라맨 아우 추워 아 근데 진짜 진짜 절경이다 절경 추워 뭐? 밀미 야 상상하던 이 노래는 하여튼 그 가사의 질병에 그 풍뿍이 되었다고 생각하긴 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